안녕하세요. 저 김밥 두 줄만 사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네. 세상국 강태민 총괄본부장이 오늘 만기출소했습니다. 작년 가을 청탁과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오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강본부장은 1년여의 수감생활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경제인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철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네. 서울구추사회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산그룹 강태민 본부장 출소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강태민 본부장 출소에 맞춰... 은근혜 야, 이호도. 너 이... 너! 너 내려! 내려! 당장 내려! 너 이 차 어디서 샀어? 너 진짜 무슨 짓 타고 다니는 거야! 너 내려! 안 내려! 누나, 하지 마! 하지 마! 사업 시작했단 말이야! 사업? 네가 또 무슨 사업? 너 인당수 손으로 차부터 뽑았어? 아니야. 이런 미친놈 아니야! 너 내려! 나 안 내려! 내가 찾겠지! 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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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히면 죽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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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누가 선수 출신 아니랄까봐. 달리기 하나는 겁나 잘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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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